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고 임기 중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관통합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각제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치권이나 공무원들만 머리 싸맬 것이 아니라 추첨제 시민의회를 구성해 논의해보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나름의 공론화군요. 추첨된 이들 가운데 동의하는 분들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하는 이들로 의회를 구성하면.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또 또요? 네 또입니다. 아 예 끝맺음이 없어서 무슨 소리 하시는데 또 어게인. 네 네.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새롭게 구성된 오영훈 도정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행정체제 개편이 사실 제주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군민 도정 때도 있었고 원희룡 도정 때도 꾸려졌었잖아요. 네 네. 우군민 도정에서는 시장직선제와 의회는 없는 자치단체 안이 나왔었고요. 원희룡 도정에서는 시장직선제와 4개의 자치시안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안은 나왔지만 결과는 빈손으로 끝난. 그렇죠. 늘 결론을 내지 못했던. 네 맞습니다. 결론은 나왔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들이었었고 다시 또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우용운 도정에서 꾸려졌다는 얘기인데. 네 네. 자 사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핵심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네. 그런데 왜 도정출범마다 이 논의가 되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정부가 제주도를 경제특구로 만들려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정책과 맞물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짧게 설명드리면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면에는 개발사업 같은 걸 할 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어떤 의지까지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당시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통합되면서 자치단체가 행정시로 격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한 개의 자치도 네 개의 자치 시군이 있었고 43개 읍면동은 지금과 같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2계층 행정구조였는데 지금은 한 개의 자치도 두 개의 행정시 43개 읍면동 단층제로 변하게 된 거죠. 네. 네. 전국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기초자치 단체가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네.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군수님 만나서 해결될 일이 도지사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만나기도 어렵고. 네. 맞습니다. 만나기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 단층제로 개편을 했던 게 제주 지역 간 균형 발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효율성 확보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 민주성 재고 등이었는데 이게 당초 취지와 다르게 목적과 다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런 지적들이 이제 많았고 도민 공감대도 이제는 좀 형성이 된 편이죠. 오영훈 지사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선될 때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고 임기 중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던데 제주형이라는 말을. 네. 굉장히 복잡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오영훈 지사가 선거 때부터 제주형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고. 네.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전 도전과 이번 그 5도전의 자치도입 공약의 차이점이라면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한 것이에요. 네. 그전에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었다면 그래서 이에 더해서 새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제주형을 언급했죠. 따라서 이번 행계위는 앞으로 2년 동안 임기가 2년이거든요.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또 15억을 들여서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과업지시서도 행계위가 작성을 하고요. 네. 주민의견 조사도 행계위가 하고요. 공청회도 개최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이 중요한데요. 네. 이 논리도 개발해야 해요. 그렇죠.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그리고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당연히 중앙정부 그다음에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있죠. 네. 맞습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명분으로 출범한 특별자치도인데요. 기초자치단체 도입조차 제주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어쨌거나 시민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논의가 잘 돼서 2년 후에는 박소희 기자가 또라는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좋은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래로부터. 아래로부터. 네. 아래로부터입니다.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과 그에 따른 전문가들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지방자치의 의미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인데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도입할 것인가 이 논의의 중심은 시민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번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좀 얘기 나오는 것들 지금 종합을 해서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기관통합형을 또 언급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 도입의 목적은 사실 주민자치 즉 시민권력 강화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운 형태도 좋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이란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본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관통합형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의회와 행정기관이 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있고 제주도의회가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구성에서 감시와 견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권력이 좀 센 편이죠. 힘이 한쪽에 더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관통합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각제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기관이 아까 합쳐진 형태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 가운데 의장을 뽑으면 의장이 곧 단체장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각제의 수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의회 기능이 좀 강화가 되겠죠.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주민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시민 권력이 강해진다. 뭐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인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치와 책임 행정 구형이 가능해서 학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거론된 모델인데 책임 정치가 사실상 부재한 한국 정치 상황에 익숙한 도민들 과연 강화된 의회가 긍정적 기능을 하리라 믿을까요? 의회자만 나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내각제적인 요소가 좀 부정적인 대답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네. 따라서 행정의 민주성이 보장되는 제주형 모델은 무엇인지를 정치권이나 공무원들만 머리 싸밀 것이 아니라 추첨제 시민의회를 구성해 논의해보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나름의 공론하군요. 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이 없어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다들 내용이 어려워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초를 세워봤자 3선 이상을 한 의원들이 노후용으로 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퇴역 정치인들이 또 다시 권력을 나눠먹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6년 전 기초자치단체 폐지되기 전에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 안재용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이사장은 도민사회 냉소를 해결하고 논의 과정에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회를 구성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떠들썩하게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냉소라는 표현하셨는데 사실 이게 맞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냉소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의회까지 필요하냐는 얘기하시는 분들 의회로 굉장히 많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회를 통해서 기후헌법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시민의회는 선출직 의회가 손대지 못하는 사안들 있잖아요. 예민한 사안들. 표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제시 수단으로 세계적으로 좀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일 100명으로 된 시민의회를 구성한다면 나이 성별 지역별 특성들을 고려해서 랜덤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첨된 이들 가운데 동의하는 분들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하는 이들로 의회를 구성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활동기간을 정해놓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안들을 검토하고 학습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